서윤이는요? 엄마, 아빠한테 전해달래요. 서윤이 혼자 나가는 게 걱정되시는 거라면 함께 나가셔도 됩니다. 지금 아니면 서윤이가 앞으로 부모님 언제 만나죠? 여기 왜 온 거예요? 사태 해결을 위해 작은 가능성이라도 찾으러 온 겁니다. 보니까 나 데려가려고 온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네. 이거랑 관계 있어요?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윤세범 씨한테서 항체가 나왔습니다. 일단 그 항체가 유용한지 확인해 봐야겠죠. 정 필요하다면 감염자에게 물리게 해소라도. 일단 먼저 해보자. 욘처가 죽죠. 욘처가 죽죠! 욘처가 죽인 거 맞춰는 걸 아는걸? 욘처가 죽지 마! 욘처가 죽지 마!